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수두룩 빵빵해. 그런데 나같은 불합무식함은 제가 물광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물광수라고 했잖아요. 물광수. 술을 물처럼 먹어도 돼서 물광수 우리 친구들이. 술을 물같이 먹어도 돼서 물광수. 이것만 들어가면 세상은 내 거야. 세상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나쁜 중독이란 중독은 다. 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엄마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죄를 짓고 살다가 삼총 교육비를 피해갖고 하늘성 났다가 하나를 만났어요. 아멘. 이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대신 불러, 대신 불러. 어머니의 기도가 봅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탄자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제발 변화시켜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뭐였죠?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4등전의 2장에 나타난 역사는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4등전의 역사는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대회를 지금 사우를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상학자들 있죠? 기상학자들도 2100년도가 되면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진 전문가들. 여러분들. 지구가 50벌이 폭파되고도 담을 핵폭탄이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들이. 게시록 11장이라는 두 주인공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의 권릉을 받아서 예수의 책인들로 반드시 지인받아야 될 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과의 말할 때 자 구절이 그랬죠. 너희를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이유가 있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선포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사나오실 줄 아냐.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어둠이 어디여. 죄 마귀 저주 치료 여기서 너희를 건네내자. 하나님이 은혜의 빛으로 저 빛에 관한 천국으로 너희가 인조하지 않았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전하라. 선포하라. 추러하라.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내가 2주 전에 미스바 구국기도회 하는 데 가서 보험을 전했어요. 거기서 중대원교회 목사님인데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대원교회 목사님들 바쁜 거 압니다. 못게 바쁘죠. 그런데 일주일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이야. 168시간 속에서 1시간을 전단대 시간 못내. 그렇게 바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 중대원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라도 어깨에 띠두르고 전도지가 끊어와서 전도하면 지금보다 7만원 존경을 받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존경받을 것도 없어요. 중대원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하면 종경을 7배 10배 이상을 존경을 받아. 그리고 성도들이 움직여 전도하러. 지금 보세요. 전도의 한두 번의 형들 다 보세요. 전도의 형농호장 사람들 많이 빅적이 있는데 누가 깔려 있어요. 이런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깔려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이 숫자가 몇이에요? 기계약 30이요. 우리는 아무리 감소됐다 할지라도 800이야. 우리하고 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누가 나 차지하고 나 이단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특사야 무슨 특사야 아니야 성령의 권능이 이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결을 얻었냐 비결을 얻게 첫째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망하는 자에게 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잡게 갈급한 같이 내 원이 주를 잡게 갈급한 것 나도 그 성령 사도룡이 1장 8전에 약속한 성령의 권능 사도룡이 2장에 임하였던 그 불같은 성령의 주만 저한테 주시옵소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고통 기도하다는 겁니다. 누가 보검 22장 44전에 예수님 개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가 못 박혀 죽기 전날에 기도하는데 심수로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예수님이 심수로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옷의 혈관이 터졌다. 얼굴에 보세요. 너무나 힘을 우리가 사람이 무공을 하면 뭘 보기자. 주님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못의 혈관이 터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야. 장소는 어디야? 산이야. 이 중동지방 팔레스텐 지역은 낮에는 무척 덥고 산은 추워요. 그죠? 밤은 추워. 그죠? 산은 들보다 더 추워. 그럼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밤이고 장소적으로 산이야. 얼마나 추워?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면 야!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었는가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들 은혜 받은 첫사랑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이 기도의 야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왜 각오에 충만했는데 각오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고난에 대한 찬양을 부리고 성찬식 눈물이 나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왜 M에서 그의 저런 계신호 기장에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첫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직 첫사랑이 경험이 없고 첫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밤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성 한 번 시간 조금 갔지만 한 번 뜨겁게 찬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니까요. 눈 감고 하면 좋습니다.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달라요. 그리고 찬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삼고 그러면 찬성도 곡조부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벌어놓은 이 찬성의 가사의 내용은 내 기도입니다. 내 강도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찬성할 때 찬성하도 불임해. 나 하늘 살아서 43년 전이 찬성하도 불임해. 말씀 듣다 임하지 안수 받다 임하지 회개하다 임하지 기도하다 임하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마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세게 세게 강하게 우리 세게 합니다. 찬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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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치며 찬양합니다 성병 치면서 성병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병 치면서 성병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희대기 소리가 소리도 성병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희대기 소리도 희대기 소리도 희대기 소리도 희대기 소리도 희대기 소리도 희대기 소리도 희대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빨여 주무증을 찬양합니다 주무증을 찬양합니다 주무증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의 선정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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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그와 같이 우리 그와 같이 기도했도록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너는 내게 풀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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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내게 응답하니 내가 알지만 너는 그거 비밀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니라 하나님에게 성인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지금 세상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바짝 세상이 정말 세상에 예수 예수 그린자의 죄념이 인박했다는 것을 우리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품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빨라의 왕이신 빨라의 왕이신 어명이에요. 정전은 어명이에요. 빨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의 어명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나요? 회개를 안합니다. 다른 게 하나님 내가 미워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화냈어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마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영원이신 하나님의 어명. 정전은 하나님의 어명인데 어명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동력을 지지 못하겠지. 아멘 rhythmic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켈리라 하나님 다른 것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것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다른 것도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의 권력을 달라고 권력을 주세요 내가 정의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 켈리리오 우리 붙어야 돼요. 우리 붙어야 돼요. 기도의 문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문이 붙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살아내는 거. 기도의 문이 붙어야 돼요. 성령이 문이 붙어야 돼요. 성령이 문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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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붙어야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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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이 하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믿어진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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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있잖아요 별 이게 한 은하계거든요 한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어 그죠?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갠지 아세요?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20억개 20억개 그런데 이러한 별이 또 은하계가 몇 개 있냐 20억개가 넘어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넓어져 와 놀라지도 않네요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20억개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20억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이 자연은 로마스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천농하심이 우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우주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주는 하나님의 전지천농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가 내 구세주가 돼있어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거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야 환장을 노리시거든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춘이 아니면 여러분의 작은 아버지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동생이 이재용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이재용씨가 우리 아빠다 얼마나 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 그 성령님 걱정 있어요 없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재벌들 다 모아오라도 이 땅의 모든 통치권자들 다 모아도 하나님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인마루엘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오 네 너의 몸이 성령이 구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려한 계시단 말이오 네 그러니까 근신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예수의 이름으로 똑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에요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시기장 하면은 보통 은사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은사짱인데 거기 오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뭐에요 방언 통변 예언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상 연분별의 은상 믿음의 은상 병거치르는 은상 능력해가는 은상 엄청난 은상 할렐루야 은상 이 은상 이 은상 이 은상을 받으시기를 주의로 보라죠 병거치르는 은상 ㅋㅋ 병거 교체는 인사를 받으세요. 능력한 인사를 받으세요. 태울인 인사 받으세요. 통과인 인사 받으세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인사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그 안에 다 있어요. 성령 안에 할렐루야. 놀랍죠. 그런데 그것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냐. 성령으로 안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안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죽어보여요. 퀴리언. 내 구세죠. 나를 재화, 저주, 사막,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죠. 창조주. 제림의 주. 심판의 주. 천국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뭐로 안이하고는 안 된다. 성령으로 안이하고는 절대 안 믿으세요. 성령으로 믿으세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을 50도, 100도로 하고 10대, 7대, 5대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주교가 박사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안이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게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믿어진다는 거야.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를 주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못하죠? 못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해요? 조물주? 조물주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래요. 세계 4대 성령 중에 하나다. 그죠? 세계 4대 성령이면 누굽니까? 불교회, 석가, 유교회, 공자, 철학자, 소코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입니다. 예수. 세계 4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역사 속에 온 인류의 큰 한 스승이었다는 것은 성인이었다는 것은 알아야 몰라. 알아. 거기까진 알지만은 예수가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에서 건조신 우리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믿어져 안 믿어져? 못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43년 지금 예수 믿는 게 43년인데 23살 때까지는 철저한 불교신자였어요. 지금도 불경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할 거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해줄 수가 있어. 불경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빅박하던 빅박자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23살 나이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로운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던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는 본세를 주셨다니라도 아무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믿어지는 것도 뭐로 된다? 성령으로. 성령이 치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여러분 4관생도이기 때문에 찾는 것도 1초 안에 1초 안에 1초 안에 3초 지났습니다. 찬성 아멘 아멘 최고 영역이 세게 들어가신 분이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이 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원하시라.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재배사는 영으로 아는 하나님의 영의 뇌 속에 들어와서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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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도 뭐로 아냐 성령으로 아는 것 고련대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콩달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콩달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경륜 그분의 작전 그분의 계획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성자 예수 그립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하다 이유이다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에게 또 누가 오신다 보혜사 내 보혜사가 누구다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시면 너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르쳐주셔요 생명나게 해주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혜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혜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의 사정 우리에게 장이준 우리 영쪽 우리 해변대 영쪽 해변대 우리 저번에 가서도 우리 영종도 가서 우리 저 바닷가에서 갯벌에서 우리는 해변대 우리는 오늘 또 물은 계곡이 갔어 우리는 간변대 자 뭐 얘기를 할까 내가 우리 같은 해변대잖아요 내가 장목사님의 사정을 할까 계획을 할까 고민을 할까 계획을 염려를 할까 몰라요 마찬가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계획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나오신 부모님이 잘할까 여러분의 뱃속에 나온 자식이 할까 삶을 짓고 살아온 내 아내가 할까 내 남편이 할까 몰라요 그래도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네 영이 그나마 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압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게 인생이야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몰라 그런 인생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죽었다 살았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풍단하고 계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세상으로 온 영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 사탕 마귀 귀신이죠 사마귀 아까 사마귀가 달라붙어서 혼난 여기 사마귀가 누가 뜯어줬는데 누가 뜯어줬지 아 그래요 평생 병원에 갈 일 없게 될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마귀가 달라붙어서 어 그런다 이쪽이 떨어진 게 덜 떨어졌나 봐 이게 이 사마귀 왜 이 사마귀가 이 사마귀가 뭐예요 이게 사탕 마귀 귀신이잖아 이 사탕 마귀 귀신이 왜 나한테 붙어갖고 이래 이거 오늘 아침에 좀 은혜도 끼칠 날인 것도 역사를 한다 역사를 참 그래도 말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같은 해변 대들이 있잖아요 여기 장해변 저기 무슨 해변이에요 오해변 오해변 도와주잖아 사마귀를 제거해 주잖아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도와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군이 아니여 우리는 아군이야 할렐루야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쪽에 교회는 무슨지 교회다 전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는 뭐다 군함이에요 군함 군함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 군함이에요 군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그 군인들 중에서도 누구다 일반 사명이 아니다 뭐다 장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명이다 나는 장교다 더 세게 나는 장교다 일단 백이다 일단 천이다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이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 잠자다가 뻘고뻘기를 해서 춤을 춰야 돼 성령님 바람이 불어 노래 좀 해봐요 나 모르겠어 성령님 바람이 불어 283나이지 한번 해내 성령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물어 의뢰의 찬송이 있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터득히 성령의 바람이 물어 얼굴의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물어 기쁨의 눈처럼 찌내 성령의 바람이 물어 사랑을 부르는 내가 성령의 바람이 물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터득히 성령의 바람이 물어 사랑을 부르는 내가 성령의 바람이 물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구원의 감격! 헤이 헤이! 할렐루야! 혈액!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구원의 감격! 춤춰야 되는 추천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뭐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 할렐루야 손뼉치며 찬양 큰소리로 찬양 춤을 추며 찬양 여러분 구역의 다이슨 하나님의 법규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법규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 그림자잖아 실체가 아닌 그거를 모시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는 기쁨 때문에 일국의 왕이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끄러운 은자님 손뼉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너 쎄게지 바지가 흘러내려있어 미가이가 그걸 봤잖아 그리고 흉을 보잖아 당신이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무슨 채통머리 있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 내가 한 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보다 더 내가 낮아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이슨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걸린 적대는 계급장들 다 떼야 돼요 할렐루야 다 떼야 돼요 그냥 따라하세요 나는 2학년 3반이다 1학년 3반입니다 할렐루야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했죠 하나님을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은 뭐한다 넘어뜨린다 할렐루야 은혜 낮아질 때 하나님을 주시오 낮아질 때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가지 성령의 역사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 성령에 금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대인전 28장 30절 31절 끝까지 읽었잖아요 그거 뭐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 받기 전에 근데 로마에서 당독을 안 시켰어 네 샛집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어 아멘 그 바울이 누구였는데 7장에서 보면 시대반을 때려죽이는데 앞장섰던 자 아니 사대인전 7장 사대인전 8장에서 보니까 교회를 잠멸할세 교회를 잠멸 잠멸하 사대인전 9장에 다메색 도상이 왜 나타났는데 다메색 도상에도 예수생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났잖아 그러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강한 이수를 만나 꺾울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가서 안수해서 너를 뜨게 하고 성경친만을 받게 하라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고부했지만은 왜 이 사울이 어떤 놈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사 앞에 순종해서 가서 안수했더니 피를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담으로 달려들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전파해서 그들을 다 굴복시키는 사울이가 다울러 기법자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누가 해가 하얼루야 성령님의 하신 우리가 28장 끝에까지 봤죠 4등급 1장도 오르시야 됩니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용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1장 8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룬 드라미스 다이로마이트라털 권룬 받는다 권룬 받으면 뭐한다 권룬 받으면 예언한다 권룬 받으면 병구친다 권룬 받으면 귀신 주차낸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오는거에요 권룬 받으면 뭐한다 일설랭가 일설랭가 원유대와 사마려와 사마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증인 내가 누구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야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냐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오 다오가 아니에요 될 것이라면 아니에요 되리라 되리라 되는 거예요 권룬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취근합니다 이 권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 다 다른 제자들 다 죄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죽음의 장소까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멀찍이 쫓아갔고 어린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불쬐다가 불빛이 반사되니까 여정이 본 거야 얼굴을 너도 예수당 아니냐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사람 남는 소리 하지 마라 눈구멍을 그냥 확 그래 몰라 예수님은 눈물 나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던지 말던지 모르겠다 나만 살면 된다 나면이잖아 가는 거야 세상길로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연악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왜 그렇게 부인했습니까 왜 멀찍이 쫓아갔을까요 두려움이자 무슨 두려움 죽을까는 두려움이자 죽을까는 두려움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4등전 2장에 여기서 봤죠 4등전 2장에 갖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 부회화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이 삶을 완전히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역사 누구나 성령의 권능이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변화시켜버려 사람 완전히 변화시키는 빅박자를 전도자로 비겁한 자 두려워 딸던 자를 담대한 자 그들이 다 정력 충만을 갖고 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천명 5천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장에서 3천명 회개했죠 3장에 이어서 성교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호니 곧 나사의 예수 그립되어 있는 거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뛰는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왜 뭐냐 제가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두나미스 땅이나 같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지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예쁘게 술래행인 행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우렴 우렴 좁은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 뭐예요? 골목길이에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사명의 길이야 고련의 길이야 고련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한다? 당나귀 뻘 수가 있어 그 이유는 뭐다? 돈이 많아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신다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사도들의 행전인데 다른 말로 성령 행전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뭐였어요? 전도하고 선교이기 때문에 전도 행전 선교 행전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이었으면 그러냐 복음서 전체가 다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남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 그 목적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마태봉 28장이던 마태봉 16장이던 요한복음 22장이던 다 뭐로 마치느냐 전도로 마칩니다 한 예루 마태봉 1장 봐봐요 마태봉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봉 1장 1장 14 14절 여러분 교관입니다 교관 자 1장 14절 15절 시작 자 그랬죠 그리고 언제 또 38절 보세요 38절 다시 다같이 시작 예 그러면서 온갈리 다니시며 그들에게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뭐하더라 귀신들을 쫓아내다 할렐루야 그런데 16장 마태봉 16장 15절이 오니까 너희는 온천하 만별에게 다니며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 쪽에 체결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왜 연약한 걸 알아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 찬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뭐 전화하라 전화를 했잖아요 그게 실제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은 권력이 임하면은 내가 못 잊지 못해 나가 뛰어나가야 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재산받아 정복하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자신의 재감되면 지옥 가는 거 확실히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친척이 내 이웃이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는 별로 잘 안 움직여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움직여요 저도 내가 23살 나이에 우상 승배자였죠 핍박자였죠 성령을 받았죠 받고 나니까 그냥 사도행정적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세상줄 따끈 싹 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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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트게 비춰가지고 23살 나이에 예수님 앞에 첫사랑의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천만 번도 죽어 만나간 죄인 저 지옥의 아름다운을 빠져 죽어야 될 죄인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정감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 마지막 불 한 방울 다 쏟아주셨는다 나도 내 혈관 속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를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만을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길에 내 정추를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천국이 임했어 기도원에서 기도원의 사역이 대대히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원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이 거기 갔잖아요 제가 제가 왜 간지 얘기하면 좀 길어져요 탕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대 연대 서울대보다 더 센 대학 해병대 해병대보다 더 센 대학 삼천교육대학 삼천교육대학의 전두환위가 1980년도 만들어갖고 양아치들 떨거지들 주먹 쓰는 놈들 다 잡아드릴 때 우리 패거리들 다 백여명이 잡아봤어 5년 7년 이렇게 살고 거기다 갔다가 보면 50%는 다 또라이가 돼서 나와 호위망 우리 8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도심주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그거 어떡하냐 경기도 가평에 한월성 기도원이 있는데 그걸로 도망가자 거기가 최고 안전하다 그리고 거기 기도원 원장이 이천성 목사인데 옛날에 엄청난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뒤집어졌으니까 우리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다 통화하기에는 니들이랑 통해 내가 왜 통해 불교 신자인데 그럼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했어 7대 1이 나와서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놀란 거 마냥 예수 믿다 미친 것들이 다 뭐에 내가 기도원이구나 예수 믿다 미친 것들이 아 어마어무시하다구만 해병들 박수만 이거야 이야 그런데 하늘선이 이거 봐요 고개 야 완전히 야 기도원 샤라 하는데 미쳤구나 미쳤어 이거 기도원이라는 데가 예수 믿다가 미친 것들이 다 뭐 이런 데구나 이거 나중에 내가 그렇게 미쳤잖아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보통 은혜 오면 눈물이 터집니다 쇠게 오면 눈물이 터져 콧물이 터져요 콧물 콧물이 질질짜라 슥 들어가 난 그거 다 봤어 야 참 나 예수 안 믿었지만은 예수님 초상화 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좀 자상하고 그런데 왜 아니 왜 저렇게 예수님 이렇게 그때 그때 감정 그때 표현대로 하면 왜 이렇게 다 지랄같이 있냐 그런데 그 은혜가 나한테 뭐야 눈물 콧물 그 얘기 내가 할 수가 없어 회경이 임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환상이 임하면서 회경이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 이 여기 뒹굴러 다녀 몇 날 며칠 기도하면 뒹굴러 다녀 왜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고룩함 하나님의 전농함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정말 천만만 또 죽음을 당한 죄인이었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콧물 그러는데 그게 어느 날 곁했을 때 성령의 민감함을 알아서 그러는 건 닦으면 안 되겠네 요 닦는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 그래서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으아악 가수로 치고 연구로 치고 뒹굴으로 다니고 여기 뒹굴 수가 없잖아 네 다리가 뒹굴 앞으로 끌어들려고 뒹굴 그러면서 건물이 쏟아지는데 여기 흥분이 크겠죠 네 쏟아리 이게 의뢰가 더 깊어지면 뭐가 나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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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거 야 창피하다 해갖고 절잘라 그러죠 성령에서 끊어져 난 몇 번을 경험해서 알아 그걸 성경의 그 민감성을 알았어요 안 돼 그런다고 창피할 거 같다 안 돼 성령이 끊어져 성령이 역사가 끊어져 줄어들던 거예요 나도 한 번에 눈물 건물 건물 인물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로마에서 오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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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성령으로 발명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된다 부어줘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전에 아무리 찬성해도 서류가 없어 실질적으로 부어줘야지 로마서 보세요 오전 집어져보세요 로마서 집어져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범죄와 교체하고 어떤 사람의 범죄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범죄와 어떤 사람의 범죄를 바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면 우리 마음이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는 에루스적인 사람도 아주 강렬하게 터뜨끈 깬 사람이야 내가 오늘 저 물가에서 노는 거 보면 알겠죠? 다리 하나 병신인데도 먼저 가서 모르는 사람 내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위에서 한번 뒹굴어서 그냥 떨어지죠? 다이빙 한번 뒹굴면서 다이빙 나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군함에서 뛰어내리면 10m 15m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이빙하고 놀았어요 선배들이 가르쳐줘갖고 떨어질 때 고개 딱 숙이고 딱 해가지고 딱 하면 한 상어밖에 딱 돌아갖고 머리로 떨어지던 움직이도 떨어지던 발로 떨어지던 물이 10m 20m 뒷기 때문에 다칠려면 여기는 민물은 불형이 약하잖아 짬을 보다 그러니까 신바람만이 도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거 조금 나빴어 네 근데 뭘 얘기해 나 거기 간 거예요? 주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 애로 속인 사람도 간결하게 한 사람 목숨을 걸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패적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내가 그때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오빠 자수해 변호사 데리게 우리 아빠 돈 많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 들어가 살아 어떻게 할래요? 매일 올게 매일 올게 진짜지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알았어 내가 그 말 믿고 자수한 사람이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딱 끝났잖아 예습이코 딱 끝났어 카리스마 목사님하고 사탑 오다 보니까 그 얘기도 나오다 월요일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알더라고 나를 왜 끊었냐고 이렇게 전도를 하지 그땐 그런 정신이 없어 전도고 뭐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리트의 종이 아멘이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예수 믿으면 제삼 바구다 정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전도가 들어가요 1대1 전도 지하철 전도 버스 전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리 급한 게 누구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누님 둘 남동생 둘 우리 엄마는 술추정병이야 알코올 중독자 복근에다가 술면 처먹었다면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6살 7살 때부터 재봉틀을 다리에다가 미싱 다리에다가 꽁꽁 독근으로 묶어가지고 방귀장에서 이거 딱 거꾸로 잡아 손잡이로다 딱딱한 손잡이로다 머리서부터 나를 기절할 때까지 패는다 그럼 내가 맞으면서 무슨 생각하니 너 이 시양 엄마 아니다 너 내가 조금만 너보다 심세 봐라 나 조금만 빨라 봐라 너 내가 놓고 안 놔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고 그 엄마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게 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얼마나 불쌍해 불쌍해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유가 다 있는데 얘기했어 그 방금 뭐냐 나만 인심 있고 청국 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 남동생들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철야 기도들은 밤 아홉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그때까지 저는 기도를 훈련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기 다쳐서 그렇지 다리기 다치기 전에도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고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하고요 양반을 사는 거 하고요 은혜의 깊이가 달라 영혜의 깊이가 달라 저희 그저 무릎 꿇어야 돼 그냥 오산이나 한월산 같은 데 얼마나 넓어 대한수도 같은 데 얼마나 넓어 저 뒤에서 방수 딱 깔고 하면은 한 30분에 있겠지 보면은 4시간이 지나가 저거 저 뒤에서 했는데 강대성 맨 앞에까지 와있어 앞을 보고 했는데 길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럴 거야 기도의 산명이 산명의 권능을 한번 받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도매 금식 금식부에는 이런 육아 나가지 않느니라 내 영혼 우리가 엄마 아버지 내 형제들 영혼구원을 있어 3일 금식 보호시각 5일 7일 10일 보름 21일 그걸 5년 동안에 21일을 그리 세 번 돌아갔어 21일 금식 그런 시간 그러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 우리 누리풀 다 돌아갔어 할렐루야 우리 누리 다 우리 아버지 다 천국 갔어 우리 어머니 천국 갔어 우리 누리풀이 우리 교회 권사 매웅들이 집사 우리 큰 누나 아들이 구하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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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예 눈 돌아가고 코들하고 입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야 왔어요 난 전화가 왔어 난리 났다 지금 종현이가 지금 다 죽어간다 막 그 위에 얼굴이 막 돌아가고 몸이 막 꼬이고 난리가 났다 그러다 전화가 왔어 그래 알았으면 내가 갈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마귀 새끼구나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서 대적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했으면 애가 기도하고 뻥 쓰러지는 거야 뻥 쓰러지는데 갑자기 코를 끄르릉 끄르릉 고르기 시작하는데 우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럴 정도 왜 이렇게 크게 내 코 고른 사람 박정원 옥사님보다 한 10배는 와 그래서 우리 누림도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나도 하나는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셔 서너 시간 북자국에 나왔더니 싹 돌아왔어 그래서 성령 체험했어 할렐루야 귀신 총겨나갔죠 구원해서 고침 받았죠 성령 받았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주의 총이 됐어 할렐루야 인천 순봉원교에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평택 순봉원교에 강원신 목사리 있는 거기 부목사로 가있어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 놀라운 역사가 죽기 삶이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거는 제가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23살 나이부터 지하철 전도를 시작했어요 한번 하면은 그 자리에서 30분 40분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간섭을 못해요 핍박을 못해요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저들의 영혼의 스펀지에 쭉쭉 빨려드라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벽살 잡히고 할 때마다 의도 터져봐 어떻게 해 성령이 붙잡아져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스마트폰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5분 5정도 마다 멘트가 나와 여러분들 불편하게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장사꾼들 전도하는 사람들 신고하라 여러분들 타고 있는 문 위에 보면은 연락처가 있으면 신고하라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5분 지하철 경찰대가 뜰 때까지 신고하면은 5분에서 죽은걸요 그러니까 그 안에 3번 메시지 4번 메시지 내가 손을 보일 수가 없어 지금요 들은 분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해요 아휴 시간이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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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가 보세요 자 이 미얀마 선교사가 제가 광주에 갔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집회하는데 광주가 그 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많이 하는 교회인데 지하철 전도만 못했대요 광주에도 지하철이 있더구만요 근데 지하철이 네 칸이 움직이더구만 네 칸 그래서 그 지하철 전도하는 걸 보여주고 자기 교인들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미얀마 선교사님도 보고신거야 지금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전도현장 속에 온거야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딱 듣고 미얀마 선교사님이 이거다 내가 신학대학을 세우려고 했는데 전도대학을 세우게 된다 목사님의 설교 멘토 6분짜리 그대로 언어로다가 번역해가지고 그걸로다가 그대로 전답은 개인정도에도 그냥 통해 개인정도에도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잠시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하늘과 바다와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가장 위대한 벌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인류 기연설은 크게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과학적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으십니까 2초 3초 생각할 기회를 줘요 사람은 원숭이는 사랑과 아주 조금은 비슷한 모양을 있지만 원숭이는 영혼이 없는 짐승의 불가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주 만물강도에서 가장 위대한 벌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연적 모든 고난 고통 불행 질병 사망이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냐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 갈 것이고 죄가 하나로도 있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말하면 영광이란 말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 긴장하죠 심판이 죽음이 나왔지 심판이 나왔지 지옥이 나왔지 긴장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 저주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토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즐거워지시고 십장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토 앞에 나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제 삶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어도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4분 5분 나왔어요 창조에서부터 인간론 타락론 예수 그리토의 구속론 이신치기 천북지역 종말론 것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 제가 2년 동안은 80년부터 82년부터 2년 동안은 내 간증전도만 했어요 나중에 간증전도만 하니까 밑바닥이 떨어져 82년도만 해도요 한국 80년도는 80년말까지 90년 초까지는요 하나님의 한국의 종회문을 열어줄 때요 전도쌤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전도훈련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왜? 전박 저녁고 개척에서 들어오는데 뭐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갔는데 전도에 대한 책을 찾을 길이 없어 간신히 찾은 게 대학생 성교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전도훈련 교재 김중근 목사님한테 그거 하고 이동훈 목사님이 번역한 국제전도폭판 이거를 샀어요 제가 복합으로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정식으로 국제전도폭판 지도자 자격증을 취급을 했어요 이게 딱 이제 뛰어들어갔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어디 앞에 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요소 여러분들 왜 다른 종교에 왜 구원이 없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섬령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의 종교 불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석가자 자 유교 누굽니까 봉자죠 이슬람교 누구죠 마흐메트죠 그러면 석가나 봉자나 마흐메트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고 사람이죠 근데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그러면은 사람이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면 제가 있어야 없어요 제가 있죠 그거는 자신들이 누굴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히 말하는 거지만은요 이건 엄청난 전도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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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가 전도의 현장 속에서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지 갖고 나왔죠 전도지 말씀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돌려요 전도지 돌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돌려요 전도지 돌려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은 자 애들이 있죠 고등학생이나 청년 애들이거든요 여기가 인천 부평시장에 있는 문화의 거리인데 여기 제가 저 뒤에 이 배너 배너 회의기 하나 청경 갖고 왔느냐 이거 맺고 다니면서도 맨툼에 전도가 들어가요 저게 뭐냐 이 애들 세 명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영접기도를 내가 최대한 많이 영접시킨 게 한 번에 일곱 명이에요 정거장에서 어선거장에서 딱 복음을 전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안해 그렇습니다 자 전국 지옥이 있어 이스대요 전국가야 지옥가야 전국가야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무릎 꿇어 무릎 꿇는 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내 간절함과 진실을 보이는 거다 꿇어 꿇어요 아무런한테 안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같이 꿇어요 길거리에 내 기도 따라요 영접기도 역단을 할렐루야 자 이거 좀 돌려와봐요 이거는 이제 내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저는 코로나 때 전도를 더 세게 했습니다 이 전도 패켓을 만들어서 제가 이 겨울에 이 바지가 오토바이 그 배달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바지에요 방풍 방수 이렇게 오리털 두꺼운 거 그런데도 내 다리가 통증한 줄 알아요 내가 날씨가 추워지면 여기가 아리고 쓰리고 이 다리가 그냥 쬐지는 듯한 통증이 와요 이 덮고 하는 거 덮고 덮고 조금만 마이크하고 마이크하고 여기다가 전염병 찬건 성경의 예화 세상의 멸망 예수님 체리 전쟁과 난리 지진과 기근 성적 타 구약성경 신약성경 찍어 가세요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감호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감호 13장에는 다 총말란 쪽이지만 전염병이 없어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염병이 있어요 보란 말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짜로 수박도 어플 깔아가지고 제발 보란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믿고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원하시고 그 예원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엄청난 신비를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나가야죠 전해야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저같은 탈 노방 전도다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활 전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 녹여보세요 녹여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조끼 주의수를 믿어라 회귀하라 정기 갖고 하느라 뒤에 배너 대고 있죠 여기 또 이어폰 끼고 있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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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발칸으로 쏘듯이 그냥 쏘는거죠 이걸로 쏘지 이걸로 쏘지 이걸로 쏘지 이걸로 쏘지 그냥 완전 그게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우리 귀신 쫓겨나간 우리 청년 귀신 들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것만 치면 뜹니다 귀신 들렸던 애가 알코올 중독 걸렸는데 내가 저를 받아서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전도자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전도 핵무기 창차 하면은 또 뜨는게 있어요 이거 딱 해가지고 저는 지하철로 들어가서 지하철 안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녹여보세요 뒤에 뒷걸음 보게 이렇게 뒷걸음 외로우를 저렇게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에 백석 영광표에 왜 그러냐 저거 왜 놓아야 되느냐 이단들이 많으니까 밑에 연락처 이강수 목사 이단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7절 말씀처럼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전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택한 족성 왕같은 최서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 75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했어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은혜 왜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성품 좋고 나보다 성격 좋고 나보다 인품 좋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수두룩 빵빵해 그런데 나같은 불합 무식하고 제가 물광수 했잖아요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하셨는데 물광수 했잖아요 물광수 술을 물처럼 먹어도 돼서 물광수 친구들이 술을 물같이 먹어도 돼서 물광수 이것만 들어가면 세상은 내 거야 세상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나쁜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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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엄마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죄를 짓고 살다가 삼성교 깨를 패해가지고 하늘성 났다가 하나를 만났어요 이게 예배당에 처음된 날 소망 기도 모르겠어요 발빵 알려줘요 후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의 아유 대신 불러 대신 불러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탄자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내 평생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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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제발 변화시켜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4등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등 4등전의 역사는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부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대회를 지금 사후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상학자들 있죠 기상학자들도 2100년도가 되면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진 전문가들 여러분들 지구가 50벌이 폭파되고도 담을 핵폭탄이 있어요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들이 게시록 11.1호는 두 주인공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의 권릉을 받아서 예수의 책인들로 반드시 쓰임받아야 될 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에서 2장과 해설을 말하는데 자 9절이 그랬죠 너희를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이유가 있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선포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사나질 줄 아냐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어둠이 어디여 죄 마귀 저주 치료 여기서 너희를 건네내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저 빛에 관한 정독으로 너희가 인조하지 않았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전하라 선전하라 선포하라 선전하라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내가 2주 전에 미스바 구국기도회 하는 데 가서 보험을 전했어요 거기서 중대원교회 목사님인데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대원교회 목사님들 바쁜 거 압니다 뭐 꽤 바쁘죠 그런데 일주일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이야 168시간 속에서 1시간을 전단된 시간 못내 그렇게 바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 중대원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어깨에 띠두르고 전도지가 끊어와서 전도하면 지금보다 7만원 존경을 받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존경받을 것도 없어요 중대원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하면 존경을 7배 10배 이상을 존경을 받아 그리고 성도들이 움직여 전도하러 지금 보세요 전도의 한도 보장들 다 보세요 전도의 한도 보장 사람들 많이 적 있는데 누가 깔려있어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깔려있어요 자 그럼 그들이 숫자가 몇이에요 끼켜야 30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감소됐다고 할지라도 800이야 우리하고 잼이 돼야 안돼요 안되죠 안되는데 누가 다 차지하고 있다 이단자들이 배겨야 됩니다 배겨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배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너는 특사야 무슨 특사야 아니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으로 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결을 얻었냐 비결을 얻었냐 첫째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삼아하는 자게 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잡게 갈급한 같이 내 원이 주를 잡게 갈급한 나도 그 성의 사도문이 1장 8절에 약속한 성령의 권능 사도문이 2장에 임하있던 그 불같은 성령의 주문 저한테 주시옵소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고통 기도하다 아닙니다 누가 보곤 22장 44절에 예수님 개사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날에 기도하는데 심수고 애쓰고 바울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예수님이 심수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이것도 어떤 신앙자들은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돗다 얼굴이 얼굴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떨어졌다는 뭐야 모세혈관이 터졌opot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이 밤이야 장소는 어디야 산이야 이 중동지방 바라시틴 지역은 낮에는 무척 덥고 산은 추워요. 그죠? 밤은 추워. 그죠? 산은 들보다 더 추워. 그럼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밤이고 장소적으로 산이야. 얼마나 추워?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면 야!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대돼갔냐고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들 은혜 받은 첫사랑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이 기도의 야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가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인데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왜 가구에 충만했는데 가구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고난에 대한 찬양을 벌이고 성찬식 때마다 아무것도 없고 이 찬성 부림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눈물 빠져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찬시험사에 지금 눈물이 나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왜? 앱에서 그의 저랑 계시로 기장에 첫사랑이 식었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첫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직 첫사랑이 경험이 없고 첫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밤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성 한번 시간 조금 갔지만은 한번 뜨겁게 찬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니까요. 눈 감고 하면 좋습니다. 눈 감고 눈 감고 하면 달라요. 그를 찬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찬성도 곡조부턴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벌어놓은 이 찬성의 가사의 내용은 내 기도입니다. 내 강도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찬성할 때 찬성하도 부리며 나 하늘을 썰어서 43년 전에 찬성하도 부리며 말씀 듣다 이 마지 안수받다 이 마지 회개하다 이 마지 기도하다 이 마지 이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마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마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마여 선병치 이며 찬양합니다. 선병치 이면서 선병치 이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선병치 이면서 선병치 이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춤을 추며 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마여 짬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짬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짬을 이 시절에 다 같이 주의 성령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주의 성령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 그와 같이 기도했듯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되겠어요 너는 내게 풀어주지 너는 내게 풀어주지 너는 내게 풀어주지 너는 내게 풀어주지 너는 내게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네 내가 집어넣은 크고 비바라미라 내가 내게 알게하리라 하나님에게 성령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앞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사 안 믿는 사람조차도 지금 세상 정말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시 예수님도 세상에 세상에 예수 예수의 그린대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학의 만학의 왕이신 만학의 왕이신 어명이에요. 전대는 어명이에요. 만학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의 어명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견적이 있나요? 회견을 안합니다. 다른 죄 하나님 내가 미워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화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회견하지마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영원이신 하나님의 어명 전대는 하나님의 어명인데 어명 베리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로 지식을 따냈어요. 의리 가뿐 기도 기도 더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시오. 아메리 케리라 메리 갈라 이여 의리 케리라 하나님 메리 갈라 으 우리 괴리라 하나님 다른 것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것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다른 것도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의 권력을 달라고 권력을 주세요. 내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습니까? 우리 Eva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한국국어가 살아가는 것. 성령의 eve을 붙어야 해요. 내 intentionally 세계로gere MODEai 하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여 하느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같은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불같이 함을은 나는 폭탄을 당함을 불같이 amBooks 하나님 여기가 기도하세요 조금 더 기도합시다 조금 더 근격을 구합시다 조금 더 근격을 구합시다 왜 이렇게 나만 세켈라이오스 아와라까라와라스 왜 이렇게 나만 아와라까리라 지요리 켈라이오스 겜벨이 가라 지요리 칼라이오스 아와라까라 아와라까리라 지요리 칼라이오스 겜벨이 가라와라스 왜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나만 아와라까 Jeremy 메클라이오스 외ве impress 넓 왜 이렇게environ 지요리 칼라이오스 아와라까리라 스holm 지요리 칼라이오스 지요리 칼라이오스 겨우리 칼라이오스 지요리 칼라이오스 아와라까리라 왜 이렇게리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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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